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좀 러시아 하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저희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지만 그렇게 막 참 무고한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이를 가능한 그래도 되는 건지 진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서방의 경제 제재가 있고 스위프트에서도 또 퇴출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16일 날 러시아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전에 러시아가 그냥 자발적으로 몰아토리움 내지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16일 날짜는 JP모건이 투자자들에게 노트 앱을 통해서 제시한 날짜인데요. 이날이 이제 러시아의 달러 표시 채권 1억 1700만 달러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의 지급 만기일인데 해당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고 만약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디폴트 단장님 말씀하신 몰아토리움이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물론 국채가 다시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면 4월 15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러시아 외화 보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5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해외 은행이 예치되어 있는 그런 달러들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IMF 총재도 지난 10일에 러시아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폴트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폴트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다 낮추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연담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제 부채를 안 갚아도 되지 않냐. 러시아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6일날은 사실 1억 2천만 부리면 큰 돈도 아니니까 의지만 있으면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안 갚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갚아야 할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디폴트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은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디폴트가 됐을 때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디폴트를 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우리만 죽는 거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금융기관 손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럽은행들의 포션이 많다고 하고요. 현재 이탈리아 은행들이 러시아 여신 규모가 25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도 252억 달러, 175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대로 제재에 러시아 정부 디폴트까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은행이 먼저 손실이 될 테고 유럽은행의 손실을 신흥국 등의 여신을 회수하면서 약간 메꾸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세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글로벌이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침공 대가가 다음 주에 더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에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디폴트의 중앙은행 긴급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금융기관이 되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인가 러시아가 디폴트가 났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처음으로 디폴트를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갖춰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론을 보면 이렇게 경제 제재만 해서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런 반론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사실 러시아가 버티기만 하면 경제 제재가 더 이상 무용지물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뉴스를 통해 접해져 보셨겠지만 맥도날드 줄도 서고 인터넷도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요. 이러니까 러시아의 국민의 삶은 굉장히 충격이겠지만 사실 러시아가 민주정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푸틴이 거의 20년 넘게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버티면 사실 버틸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실 러시아 정부가 믿고 있는 게 원유랑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랑 가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의존을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경제 제재가 결국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외교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글로벌리 정말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협상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대면 협상 이후에도 지금 계속 화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교라고 하는 것도 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외교가 가능한 거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